오셨어요? 다들 어디 갔어요? 다들 출동하셨어요. 용의자 나왔거든요. 아 용의자요? 네. 여기 집중관리 대상자 파일에 표지성이란 사람이요. 이거 설윤이 만든 블랙리스트에요. 그쪽 법무팀에서 토스해준 건데요. 회사 쪽으로 협박 메일 보냈거나 찾아와서 난동 부렸거나 그런 사람들 따로 리스트업 해둔 거래요? 거기서 생수트럭 소유주가 나왔거든요. 강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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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소방서죠? 네. 거기 혹시 강상구라는 분 근무하시나요? 직책은 팀장이고요. 나이는 한 30대 초반 정도요. 네. 안 계시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